지난해 가을 대구 동화사에서 서울 봉은사까지 도보술래에 나섰던 상월선원 만행결사 자비술래단이 올 가을에는 송광사와 해인사, 통도사 등 삼보사찰 술래에 나섭니다. 술래단은 앞서 사전답사를 마치고 한국불교의 새로운 수행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울산BBS 박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명대사의 호국정신이 깃든 밀양표충사, 그리고 승병을 양성했던 사자평. 사흘간의 일종으로 사전현장 답사에 나선 상월선원 만행결사 자비술래단이 송광사와 해인사를 거쳐 마지막 날 이곳을 찾았습니다. 표충사 사자평에서 산행을 시작한 술래단은 3시간여 만에 배내 고개를 거쳐 회양지인 영축총림 통로사에 도착했습니다. 술래단은 코스별 난이도와 이동시간, 수경지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안전사고 없이 원만 회양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추충사에서 마지막 회양지인 통도사, 불보종찰까지 마무리 술래길을 다 점검하고 있습니다. 선사스님들이나 조사스님들이 걸어온 구도의 발자취를 삼보사차의 술래를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는 술래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상월 선언 만행결사 자비술래단은 지난해 대구 동화사에서 서울 봉은사까지 21일간 511km를 도보 술래한 데 이어 올해는 오는 10월 2일 송광사를 시작으로 해인사를 거쳐 통로사에서 회양하는 400km 술래에 나섭니다. 특히 이번 삼보사찰 술래를 통해 한국불교에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고 새로운 신행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곳곳마다 우리가 자비술리를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대한민국의 불법이 늘일이 자비심이 붙여넣고 자비심이 심어지고 앞으로 온 세상에 전파를 타고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어떤 평화결사가 곳곳에 가슴 속에 꼽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결사의 어떤 중요성을 거기서 담아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술래단은 사전 현장 답사에 이어 구체적인 일정 등을 모두 마무리 짓고 오는 10월 한국불교의 새로운 미래를 위한 역사적인 술래길에 오를 예정입니다. 밀양표충사에서 BBS 뉴스 박상규입니다.